7시 30분이고 좀 일찍인데 뭐 날씨 추워 날씨 춥고 저거 창문에 저거 빼야 될 때도 된 것 같은데 이거 좀 잘되고 잘 돼 이거 잘 되고 잘 돼 이거 흘리라 조용히 얘기해야지 이거 잘 되지 저 운송은 한 달, 2주 한 달 갈 것 같은데 저기 이렇게 너그 치킨 해가지고 만들었다